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C 소프트 28만원에 8%에요. 20 28만원에 8%요? 네 네. NC 소프트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해드렸지만 얘들 운영방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요. 이제 게이머들의 눈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얘들한테서. 왜냐하면 이게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전 NC를 투자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 NC를 투자하는 게 맞지. NC를 투자해놓고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왜 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NC 소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지금 이제 게임 산업에서는 가장 좋은 산업 위치에 있었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은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그 운영방식이 이제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질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 도박성이다. 너무 사행성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로 인해가지고 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얘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새로운 게임 만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는데. 자 이제 라면 2를 만들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라면 2를 보니까 다르지 않아요. 또 라면 3를 만들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르지 않아요. 해물라면 만들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자꾸 새로운 거라고 우기니까는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쁘죠. 그냥 포장지만 다르고 맛은 똑같고 내용물은 자꾸 똑같은데 자꾸 자꾸 이걸 새로운 거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거 출시할 겁니다. 했는데 별거 아니고. 출시할 겁니다. 했는데 별거 아니고. 계속 똑같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NC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때 만약에 NC만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기업들은 자아성찰을 해가지고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나가가지고 정말로 지금 성장을 잘해주고 있는 기업 하나가 넥슨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주가가 회복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쪽에 버텨주고 있고. 근데 NC는 어때요? 박살나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거 게임 산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넥슨은 지금 운영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넥슨의 별명이 돈슨이라서 너희도 돈 써야 돼 하면서 약간 도박성을 했는데 지금은 좀 변해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만 안 바뀌었냐면 얘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지 당연히.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로 나올 게임이 그나마 좀 다를 거다라 또 기대감을 주고는 있지만 얘는 지금 무슨 소년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게임이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 다를 게 만들 겁니다라고 했는데 야 너희 달라질 거라고 지금 한두 번 이야기했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게임 산업들이 탄력이 좋고 올라가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그렇게 될까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는 말만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 진짜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으면 주가 반토막 날걸요 아마? 이번에 똑같으면 진짜 이거는 답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무서워가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돼요. 게임도 한 번만 해보시고 게임에 내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좀 보셔야 돼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주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게임 산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게임을 매일같이 하는데 모르겠습니까? 근데 게임을 모른다 하면요. 사실 반도체 사업황이라든가 이런 거랑 완전히 이건 달라요. 스토리가 완전 다른 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를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거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다가 봉변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게임을 해보시거나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분위기상 게임 산업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고 있다. 중국도 판호 개방을 자꾸 해준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30만 원 내지 35만 원 또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가지고 신적가 쓰고 있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형태로 한 30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출시가 되는 게임이 양치기 소년일까 아니면 진짜일까를 한번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양치기 소년이면 이거는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데 과연 NC소프트가 바뀔지 안 바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경영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뀔까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바뀌는 거 보고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